병신 좋아. 마흔 아홉 시내. 여기 있네. 서른 네 살 병. 쉬운 여덟 이민 몸조심. 마흔 살 병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한 남자 와룡암 남윤우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는 진짜 입으로 없이는 자기가 힘들어요. 너무 추워. 그저께 쇼파에서 잠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쇼파에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조금 바쁘기도 하고 핑계지만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못 달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실장님도 좀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시간나는 대로 짬짬이 여러분들 댓글 답글 드실 테니까는 속상해하지 마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쁘게 생각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뭘 할까 했더니 우리 김피디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구요. 몇 해 전 방송에서 우리 2020년 경자년 지띠에 조심해야 될 띠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그러면 2020년도에 또 대박나는 띠는 어떤 걸지 어떤 띠가 대박날지 어떤 띠가 또 좋을지 알려 달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2020년도 뭐 여러 선생님들 보면은 뭐 숨만 쉬고 있어도 대박나는 띠가 있다 뭐 어떻다 어떻다 완전 초대박이 나는 띠가 있다는데 여러분 숨만 쉬고 생각해봐 숨만 쉬고 있어도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아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 그래도 자축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 열두 띠 중에서 그래도 2020년도에는 어떤 띠가 어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고 어떤 띠가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률이 높은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데 자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지띠에 대박나는 띠 어 좋은 띠 뭐냐 범띠 용띠 원숭이띠 돼 돼지띠 아 이 4가지 띠를 제가 말을 한거는요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어젯밤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요 4주에 맞춰보고 또 신당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생각도 해보고 또 올려도 보고 해서 제가 이 4가지 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그 중에서 범띠입니다 23살 무인생 범띠입니다 어린 친구가 어린 친구들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대박나면 얼마나 대박나겠냐고 하겠지만 나이별도 꿈도 틀리고 생각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살 무인생 범띠들은 내년에 경자년에는 편입에도 굉장히 능할 수 있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한테서는 내가 이 직장보다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괜찮고요 직장의 변동도 괜찮고 학업의 변동도 굉장히 좋은 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35살 병인생 범띠입니다 35 범띠 이제 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이집대를 보내고 산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할 나이인데 내년에는 승진 좋고요 그 다음에 스카웃 제이 좋고요 직업의 어떤 변동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문서 다 좋은 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입니다 별표 3개 쳐야 됩니다 47 갑인생 범띠들 내년에는 대박입니다 일곱수는 뭐라 그랬죠 성주운이라고 그랬죠 집을 지어도 되는 운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내년에는 운이 좋아요 문서에도 좋고요 또 재물에 금전이 답답하신 분이 있었다면 재물이 풀리는 운이고 작년까지는 조금 답답하게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경제안행 지띠해에는 굉장히 월등히 좋으려면 확 좋은 띠가 갑인생 범띠예요 그 다음에 59 이민생 범띠가 있잖아요 이거는 왜 말을 하냐 59 아홉수잖아요 물론 좋긴 하지만 이 59 이민생 범띠분들은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업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금전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으나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몸 아프면 땡인데 내년에는 몸수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몸에 칼대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47 갑인생 범띠는 좋게 별표 3개고 59 이민생 범띠는 조금 금전적으로는 좋으나 하시는 일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나 몸수로는 별표 나쁘게 3개예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수술 받을 일이 있으면 내년에 꼭 참고하시고 잘 좋은데 좀 상담해 보시고 몸에 칼을 내시거나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범띠는 끝내고 그 다음에 용띠입니다 33살 무진생 용띠 초년생이죠 솜털이 말랐지 그리고 이제 깃털이 나지 포로록 포로록 날아다닐 때예요 내년에 바쁩니다 어떻게 바쁘냐 이동 변동 올해까지 생각만 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었다면 내년에는 첫걸음을 띕니다 그러니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기란께가 나오고요 45병진생입니다 45병진생은 어떤 게 좋냐 벼슬 즉 승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호봉이 오르거나 그 다음에 인정을 받게 되죠 어떤 시험이나 테스트를 할 일 있으면 패스 그 다음에 57 갑진생 용띠입니다 57 갑진생 용띠 내년에 굉장히 금전 운도 대박 부동산 운으로도 대박 금전도 아주 원활하게 좋을 것 같고요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다고 나오는 게에요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잖아요 이 경기에 뭐가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에 죽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 반드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57 내년에 갑진생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69 임진생입니다 임진생 내년에 9수죠 문서의 이동에 굉장히 좋고요 또 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데 부동산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59 임진생 범띠와 마찬가지 반대로 69 임진생 용띠분들도 내년에는 몸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몸수는 조심해야 되고 금전으로는 굉장히 길한다는 깨가 나오는 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입니다 29 임진생 원숭이 원숭이래 자 그 다음에 원숭입니다 나 원숭이띠 29 임진생 원숭이띠 내년에 취직으로 굉장히 좋고요 기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고 어떤 내가 비빌 언덕이 생기거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고요 41 경신생입니다 41 경신생들은요 내년에 문서 이동 문서 변동 새 타전으로 옮길 수 있고 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운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새로운 사업 조금 확장 그 다음에 어떤 투자에 조금 길하다는 깨가 나오고요 53살 무신생 65 병신생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금전의 운이 좋다고 나오는 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도움을 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해운이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뭐 그냥 들어만 봐도 돼지띠 먹을 복 있겠구나 식복 있겠구나 하시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죠? 잠깐만요 저 유튜브 찍어야 끊어요 의외로 되지띠들이 부지런해서 찾아다니면서 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주변에 바바라킹 피디 너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돼지띠 26 의뢰생입니다 38 개회생입니다 의뢰생, 개회생 내년에 어떤 새로운 변동 이직, 새로운 어떤 환경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문서가 잡힐 수도 있는 회원입니다 아유 무슨 내가 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서라는 거는 꼭 돈이 있어서 문서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38 특히 38 개회생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신혜생 50살 돼지띠 62살 기회생 돼지띠 남았는데요 신혜생 돼지띠는 50살이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성이 많을 때인데 내년에는 어떤 투자나 어떤 투자를 받거나 금전의 어떤 조력이 좋아요 잘 돌아갈 수 있는 해라고 나오고요 62살은 기회생은 이제 한가분이 지났잖아요 근데 좋긴 좋으나 아까 앞에 이민생 범티처럼 62살 돼지띠는 몸수가 조금 안 좋아요 어딘지 모르게 낙상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62살 돼지띠 내년에는요 어디 상갓집 가실 일이 있으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띠 내년 경자생 2020년 경자년 대박날 띠가 뭐냐 물으셔가지고 오늘 방송했는데요 가만히 있어서는 대박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칠 기삼이라고 하지만 운이 칠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세계의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준비한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서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년에 이 방송 보시고 참고하시고 희망 가지시고 용기 가지시고 요즘에 즐거운 뉴스가 없어 진짜로 요즘에 뭐 됐다 뭐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보는 사람들마다 진짜 살기 어렵다 찾아오시는 손님들마다 미치겠다 뭐가 안 됐다 사기 맞았다 왜 이렇게 사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뭘 시작하시려고 해도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심사숙고 하시고 뭐든지 하시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용기 얻고 힘 얻어서 내년 2020년 우리 다 같이 좋은 띠든 나쁜 띠든 파이팅하고 우리 용기 가지고 살도록 해보자고요 알겠죠 와룡완 남윤호가 열심히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